전우용 역사학자 50억 클럽 회원 대부분이 박근혜가 임명한 법조인 국힘 김기현 소유 땅값 휘어진 도로 덕에 1800배 폭등 도둑놈들이 되레 큰소리치는 건 늘 있는 일입니다. 그들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건 확성기 든 놈도 도둑놈이기 때문입니다. 전우용 역사학자 돈 줬다고만 해라 그 다음엔 우리가 알아서 한다. 고발장 만들어 줄 테니 접수만 해라 그 다음엔 우리가 알아서 한다. 그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입니다. 전우용 돈 줬다고만 해라 그 다음엔 우리가 알아서 한다. 고발장 만들어 줄 테니 접수만 해라 그 다음엔 우리가 알아서 한다. 그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입니다. 전우용